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안광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정혜림의 1분입니다.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정희 전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은 자신 하나로만 끝내달라며 공안광풍을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.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. 어떤 책임도 모두 감내할 것입니다. 그러나 한국사회를 공안광풍에 몰아넣히는 마십시오. 이날 이정희 전 대표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경비대에 막혀 청운동 주민센터 앞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. 한편 보수단체는 진보당 당원 명부를 공개하라며 중안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. 검찰이 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. 영장실지 심사는 30일 오전에 열립니다. 검찰은 또 사건 은폐 축소를 주도한 여모 상무 역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토부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정혜림의 1분입니다.